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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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 당시에 마공역은 무정착오가 아니었어. 이 출구 맞아 이거야. 지금간 반대로 25년 전 마공역 여기는 허가 벌판이었지. 이 출구 보니까 기억나네. 아름다운 도시 상승 감사합니다.